산델레를 여기 오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공기 좋고 아주 매우 좋습니다. 얼마만큼 좋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기는 얼마만큼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얼마만큼 좋으세요? 너어무 좋아요 여기는 얼마만큼 좋으세요? 사라질 것 같아요 호주가 더 좋아요 이만큼 얼마만큼 좋으세요? 나 또 웃었어 너무 웃겨 여기가 대기실인가봐 진달래잖아 이거 패치를 한 거야 이게 진달래잖아 세상에 아 진달래 여기는 이렇게 문에다가 인형을 장식을 해놨네 얘 봄에 여기 홈탈려겠다 정말 올 봄에 우리 또 화이팅하는 올 한 해의 멋진 첫째는 다육어 틀고 시작하는 전신후면 초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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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안쪽으로 부친 거예요? 하하하하 너 부합했어 하하하하 하하 하하 네 딱 하하 하하 특히 우리 효정이 언니 싹 꼈어요 하하 하하 어떻게 드셨어요? 도우미가 있어서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까? 아버님 행복하십니까? 네 네 오후 연중 Pulsa 뭐야 척 nuit 저는 태일에 만들었고 있어보이자 아니고? 진짜 있어보이자 가까운 데다 aim 가까운 데다 다니기에는 마카오 갔다 일본은 것도 좋은 일본은 너무 가까이사고 마카오 하의난도 괜찮고 나는 마카오 갔다 왔는데 너무 천박했어 마카오를 좀 즐기려면은 마카오를 우리끼리 다녀도 가이드 없이 창문이 다 할 수 있는거에요. 한 박사에. 한 박사에 뒤집어서. 마카오가 이런 공평이잖아. 프러스가 좀. 한 박시로 같은 경우에. 괜찮아. 정말 아쉽더라고. 난 떠나고. 마카오를. 베르청 호텔. 호텔만 너무 좋지. 마카오로 가면 훅봉 건너가서. 훅봉사에서 배타고 들어가지잖아. 안양이. 마카오는. 바로. 마카오는. 마카오는. 랄라. 랄라. 달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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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뭐하나 그러는거야.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썩아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느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이걸 먹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시기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부위 불판 선글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구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구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부위 불판의 혁명 선글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 부위 만능 불판 선글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다담미영수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담미영수 많이 이용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flourish can 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움드립니다.